1,600m 믹스릴레이 고등부 우승팀 네, 1,600m 믹스릴레이 고등부 우승팀이죠. 덕계고등학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장 먼저 너무너무 우승 축하드리고요. 사실 1위가 어떤 팀일지 딱히 보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로 정말 멀리 멀리 떨어져서 아주 1등 자리 지켜내셨습니다. 본인의 소개와 또 주종목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덕계고등학교 재학 중인 400m 선수 성재준입니다. 저는 덕계고등학교 재학 중인 조휘인이고요. 400선수입니다. 덕계고등학교 4학년 김문주입니다. 저는 덕계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400선수 최윤수입니다. 제가 사실 덕계고등학교 응원을 좀 많이 했어요. 여기 워낙에 뛰어난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본인들의 목표. 내가 지금 주종목으로 뛰고 있는 그거에 대한 목표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학교 애들 다 같이 좋은 선적 내면서 다 같이 잘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열리는 저거 유이십 아시아 선수권 나가는 게 목적입니다. 저는 끝까지 아쉬움 없이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정상에 섰으면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게 목표입니다. 정상에 섰으면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게 목표입니다. 오 이렇게 멋있는 혹시 연습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말씀 제가 너무 잘했어도 제가 단독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우리 팀만의 자랑거리.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뭐다? 단합이 좋다. 단합이 좋다. 그러면 우리 팀만의 장점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장점을? 네. 뭐 외모라든지? 외모죠. 아 외모죠 역시. 그럼 우리 팀만의 매력이 있다면? 매력. 매력은 또 뭐가 있을까요? 멋진 몸매? 맞습니다. 아니면 실력? 실력이요. 실력이죠 역시.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면 어떤 말을? 화이팅! 화이팅! 아 좋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믹스릴레이 아주 좋은 결과 제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덕계고등학교 만나봤습니다.